안녕하세요 여러분! 지금 이 동네에 물을 보니 이번엔 아이스크림! 탕수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한입까지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왜 먹는데 먹어요?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용 치즈볼 너무 맛있어 참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